우리나라 올해 연간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2%대 초중반으로 떨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. 이데일리가 국내 증권사 애널리스트 1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,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2.4%로 석 달 전보다 0.3%포인트 떨어졌습니다. 기획재정부는 6월 성장률을 2.6%로 하향 조정했고, 한국은행 역시 8월 2.7% 전망치를 2%대 중반으로, 국제통화기금 IMF도 4월 2.5% 전망치를 다음 주 추가 하향 조정할 것임을 시사했습니다. 석 달 전까지만 해도 수출 선방의 2%대 중후반은 달성할 수 있을 것이란 예상이 많았지만, 전 세계 경기 침체의 우려가 커지면서 성장률 전망은 점차 하향 조정되고 있습니다.